조금만 기다려 추악한 본 모습 싹 다 털어버릴 테니까 조성현이란 아이 기억하세요 뜸만 맞으면 당신하고 동업하고 싶은데 너 적어도 나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어야지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판이 제대로 깔렸는데 보스가 위험해요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조직이 날 배신한 거지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 어떤 거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